예고했던 것처럼 이거 만지기 뿡뿡 쭉쭉 치고 있어 내 옆에 준비 얘네들 좀 빼자 이렇게 문이 안 돼 면허 스티커가 없지 죄송합니다 면허 스티커가 저 벨포아가 벨포아보다 담요간을 깔았어요 엄마가 이제 덥다고 깔려오네요 조회수 꽤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거 그리고 제 선물쇼에요. 조금씩 잘 쓴다고 해보세요. 근데 학부로 가시나요? 저는 학부로 가는데 영어학은 수퍼티에요. 뭔가 주뚝한데? 뭔가 이상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거는 버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학원에서 영어학원 다니시나요? 그 영어학원 친한 몇 분 있어요? 저는 좀 많아졌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정도? 더 있나? 더 있을텐데? 더 있을텐데?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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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저는 내용 있어요. 저는 3월 27일에 다녔어요. 오늘은 2월 27일에 2월 37일에 2월 24일에 3월 19일에 2월 29일에 3월 22일에 일단은 춤 동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많이 걸려서 춤 다시 출게 너무 좋네요 하지만 이런거에 더 신경쓰고 있기는 한데 너무 대봐주시니까 원래 위에 춤 동영상이었어요 춤을 하는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네요 미안님 5분동안 일하고 있음 너무 재미없나요? 너무 재미없나요? 배속을 해볼까? 배속을 해볼까? 배속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빠를까요? 배속을 해볼까요? 어? 별로야? 이렇게 이거 그냥 맞을게요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너무clipse 쫄깃하니까 나린아 아빠 잠시만요 힘든다며 왜? 아니 잠시만요 뭐하는거죠? 안나님 6분 동안 이렇게 많이 이 정도면 이걸 하고 있는 재가 더 신기합니다. 짜잔 최고 속도인가? 언제까지 하는거지? 올해 해에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부재가.. 예쓰.. 주추를 따라와서 한번 터볼게요 양념은 한글 종룡노래 완전 한국 종룡노래 너무 이상해 괜찮아요? 한글 종룡노래 8분이나 됐어요 응 이외 그냥 이 정도씩요 이 정도면 진짜 소파가 어느 정도 조금 내꺼 됐다 먼저 돌려놨어요 이것도 한번 돌려서 이런거는 여기요 크롬이 너무 귀여워 10분 시간이 빨리 가는거죠 빨리는 안돼 여기 여기서 보면 스티커를 정리를 보내야겠어 안되겠다 여기저것 놔야겠어 여기 며칠 여기 저게는 저게는 롤이 정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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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1분에 잡아가요 연구사장이 된 느낌입니다 제 꿈은 원래 연구사장이었는데 아주 희미하고 있었어요 뭐인지는 안맞아 드릴게요 오요일날에 완전 대단한 걸 해요 체육대회 피구도 하고 겁삭기도 하고 완전 재미있을 것 같죠 여행에 많이 부어 민간이 없음 꾹꾹꾹했으면 좋겠다 꾹꾹꾹하시면 좋겠다 꾹꾹꾹었으면 좋겠다 꾹꾹꾹 꾹꾹꾹 꾹꾹꾹꾹 저희 오늘은 완전 운동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달리기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건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운동 잘하기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웅이 오는 식이 꽂은 지 연습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제 여기다가만 담아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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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 유튜브 꾸며미 드라마 좋아요? 퍼져 мой 소위 들리나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런건 아니하니 그래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또 그리고 멋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엄마 갑자기 사진을 찍힐게요 짜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좀 제가 만든 이렇게 제가 만든 보카도 이렇게 완전히 아프고 저거 지금 직장 바뀌면 미칠려고 합니다 얻어서 소리 좋아요 오늘도 오늘도 바이 붕붕붕붕 그래서 더 많이 안고 감사합니다.